자, 생크림을 생각해 보면요 시작! 눈 감으래요 오, 좋은데요? 흰씨가 좋으세요? 이거지? 이거 달라요 너 메이크업 안 됐어? 헤어도 하는 거야? 헤어도 아니에요 다 된 건가요? 아니요, 아직 한 명 남았어요 정말요? 이거요 네 나 이거 해야지 다음번님 오세요 저 끝난 거예요?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님! 왜 안 오세요? 저요? 강제성이 있어 제사 이쁘게 해주세요 네 눈 감으세요 왜 저만 눈 감아야 돼요? 나도 눈 감았어 아, 눈 감아야 돼 감았습니다 정말 잘해줘요 먼저는 이거 얼굴 렉혈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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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님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차례예요 아빠 차례예요 자 아빠 눈 감아요 눈 감아요 아빠 머리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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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야 돼 머리 머리 이게 뭐야 이게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얼굴 볼터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우 손님 오세요 강우 손님 오세요